미치왕이 가둔 타기력 퀘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 뭔데? 남목격화 센데? 그럼 이 센놈을 가지고 김밥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과연 김밥이 끊어졌어 끊어졌어 잘라지지가 않고 끊어졌어 잘라지지가 않고 끊어졌어 끊어졌어 다시 김밥 옆구리 터지라 이게 도마가 아니고 정말 김밥이 옆구리가 터졌어요 안돼 안돼 다시 어떻게 해야지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옳지 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로 맞죠 맞죠 김밥이 완전히 옆구리 터졌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이거 칼이 칼이 돌아갔어 칼이 돌아갔어 이거 공대생한테 들키면 죽는데 죽는데 이거 공대생한테 들키면 죽는데 이거 공대생한테 들키면 칼이 돌아갔어 이씨 돌아갔어 해서 다시 다시 해야 돼 해야 돼 반대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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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생한테 이거 들키면 칼 작살 날 것 같은데 약간 휘어졌다 옆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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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